뭐해? 나 못 본거지? 봤는데? 개세랑이 아로이연보더니 저쪽으로 돌아가는거 내가 봤는데? 설마 그럴리가 아 지금 오라비한테 쌩 까이는 중 아니거든 그런거? 어쩌다 그렇게 된거야? 웬만하면 오라비는 누이를 감싸기 마련인데 배신이랄까? 배신이 아니라 그때 사동이 아 하긴 했구나 아니라니까 그만 좀 가시지 농땡이 좀 그만치시고 뭔데? 왜 배신했는데? 누구 때문에? 아 왜? 왜 안되는데?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너는 그때 말을 하던가 아니 그때 숨어있느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 어? 포올주한테 얘기 좀 해줘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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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놈들한테 얘기해 아 딴 놈들은 싫어 난 선우랑이 좋단 말이야 하하 하하 아니 무슨 고백을 이렇게 막 하냐? 어? 사람 당황스럽게? 하하 선우랑도 내가 애 같나? 나도 어른이야 다 이겨 너 내가 왜 좋냐? 몰라 그냥 좀 멋있어 죄송합니다 선우랑 그래도 잘 왔다 너 얘 좀 붙잡고 있어 못 따라오게 안 그러면 남부연지 백제인지 같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간다 에? 아 싫어 따라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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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따라갈거야 아 왜 따라갈거야 전쟁은 선우랑은 먼저 글쎄다 뭐 전쟁을 막아야 오겠지 넌 개세가 그렇게 좋냐? 넌 개세가 그렇게 좋냐? 그럼 나는 싫어 아이제이씨 이씨 그럼 아이씨 보자 아이씨 보자 아이씨 보자